안녕하세요 홍천교류턱 입니다 오늘이 6월 26일 아침 시간 인데요 제가 이제 새벽부터 해 가지고 풀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제초제를 확 쳤습니다 바스타 접촉성 제초제라 가지고 농작물 요것만 살살 피해서 치면 뿌리까지는 안가거든요 아 근데 오늘은 아주 세게 치느라고 220리터 한 통에 200미리 까지 놓고 또 간간이 빗방울도 떨어지고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전착제까지 넣었습니다 와우살이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헛골에 풀들이 꽉 찼습니다 아주 이거 장 아이고 비가 또 오네 뭐 그런 대로 뭐 죽을 죽는 건 죽을 거고 뭐 안되면 또 치고 그래야죠 뭐 자 그런데 이게 오늘은 헛고랑이 이렇게 당이다 보니까 어 버섯들이 막 벌써 피어나고 그러더라구요 유기물 유기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버섯들이 나오는데 어 그러다 보면 이제 탄저병도 똑같이 어 버섯처럼 이제 그런 포자이기 때문에 어 진균 인가 그래서 어 이제 여기 금방 퍼집니다 탄저병이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탄저병 예방도 하고 또 탄저병 발병 되면 또 탄저병 발병에 대한 처방도 하고 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 지금 저희는 지금 이제 고추를 이게 청양고추인데 이 따야 되는데 주말마다 일꾼이 도망가 가지고 요새 이제 원래 6월달 따야 되는 목표인데도 지금 못 따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러다 이제 7월달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게 이 청양고추가 아주 이쁘게 잘 열렸습니다 아주 수북하게 여기 아주 수북하게 걸음을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아 이렇게 요새 아주 이제 기온도 막 올라가다 보니까 고추들도 아주 무성하게 지금 쑥쑥 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버섯이 있었는데 이 논두렁 이라든가 밭두렁 이라든가 이렇게 이런데 보면은 이제 버섯이 나오는 게 보여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탄저병이 똑같은 환경에서 이제 발화를 하거든요 포자가 탁 터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탄저병이 이제 밭에 퍼지게 됩니다 이제 상처나 우선은 이제 상처난 부위 에 그런 쪽에 먼저 이렇게 달라붙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저희 농장에서 하는 어 탄저병 예방하고 탄저병 방지하는 것을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탄저병은 어 이제 온 사방에 다 퍼져요 뭐 고추밭에만 탄비 탄저병이 있는게 아니고 뭐 저런 논두렁 뭐 이런데 뭐 사방 다 있거든요 탄저병이 그래서 어 이제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또 고추 같은데 요런데 탄저병이 이제 발병하기 쉬운 눈에 띄니까 이제 고추밭에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온 사방에 탄저병은 다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항상 이제 비 오기 전에 예방을 많이 합니다 예방을 이제 비 오기 전에 이제 먼저 탄저병 약을 치면은 탄저병 그 발병을 억제를 시키고 뭐 그러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도 한번 더 이제 탄저병을 살포해 집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뭐 5일이나 일주일에 한번 에 이렇게 탄저병 약을 이제 같이 싼 거를 칩니다 싼 거 뭐 탄저병 뭐 거의 다 뭐 에 나무에도 치는 거에 탄저병이 있고 뭐 그런게 그런 병에 탄저병 약이 있거든요 탄저병 방에 방지하는 그런 성분이 그래서 이제 고런 걸 평상시에는 이제 고런 걸 치다가 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버섯이 파 포자가 이제 버섯이 나오고 이제 포자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탄저병 전용 약제를 이제 치구요 뭐 여러가지 있는데 이제 고거는 이제 농자재 마다 다 다르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탄저병 도 한 가지만 치는 게 아니고 여러가지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쳐 줍니다 어 진듭물 같은 경우도 이제 막 한 가지만 치면은 쳐도 쳐도 그냥 있어요 그런데 진듭물도 약을 바꾸면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에 그러다가 이제 탄저병이 이제 발병을 한다 뭐 어디 한쪽 구석에 탄저병이 발병한다 싶으면은 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농장에서는 어 탄저병 약을 만약에 어 20리터 통에 만약에 탄저병 약을 20미리 놀아 그러면은 에 저희는 이제 두배로 20리터 등의 병에 에 이제 약통에 20리터 약통에 어 20리 20미리 를 넣는게 아니고 40미리 를 2배로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한 3일에 한번 꼴로 계속 꾸준하게 침이다 그러면은 어 탄저병이 발병 됐다 가도 고개 이제 이렇게 매끈매끈 해지면서 이제 아무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면은 이제 뭐 치료 약재가 있는데 그게 그게 아예 탄저병을 세게 한 거에요 세게 탄저병 저 방제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고거 하고 그리고 이제 칼슘 칼슘 하고 역량이 부족하면 또 탄저병이 오니까 어 저런데 탄저병이 발병하면 약도 치지만 우선 이제 영양제를 먼저 공급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못 먹을 때 얼굴에 막 버짐이 생기고 막 그런 것처럼 어 탄저병도 좀 약하고 그러면은 어 탄저병이 막 오거든요 그래서 역량 부족이 안되도록 어 이렇게 이제 역량 공급을 해주면서 어 탄저병 약도 같이 방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저병이 생기면은 이제 보통 이제 어 탄 이제 고추 농사를 포기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한 3일 3일에 한번 꼴로 한 세 번만 치면은 세게 해서 어 다시 이제 회복됩니다 그리고 탄저병 걸린거는 이제 따서 버리든지 뭐 이게 전체 밭에 퍼졌을 때 하지 말고 한쪽 귀퉁이에 이제 그렇게 탄저병이 생기면은 뭐 뽑아내지 않아도 되요 그냥 그렇게 약을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방법 오늘은 또 에 고렇게 에 소개를 하였습니다 우선 이제 일반 이제 평상시에는 한 5일에서 일주일에 한번 꼴로 좀 이제 싼 거 탄저병 약을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날이 비가 계속 오거나 탄저병 발병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은 어 탄저병 전용 약제를 치고 아 꾸준하게 비오기 전하고 비오기 비온 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탄저병이 이제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증상이 보이면은 탄저병 자 전용 약제를 어 두 배로 좀 세게 해서 3일에 한번 꼴로 연짝으로 칩니다 그리고 영양제도 공급해 주면서 칼슘 이라든가 에 뭐 저 기타 아미노산 종류 자 그렇게 선제 저희가 저희 농장에 하는 것을 또 에 이렇게 탄저병 어 대책을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와 이제 청양고추도 아주 이제 단단해요 이게 여기가 이제 이제 단단 하면은 고추를 따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마다 아내가 저기 서울에 딸내집에 간다고 농사를 안 도와주네요 아 이쁩니다 저 아이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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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